윤희나 선생님의 입문반 두 달 강의를 모두 수강하고 LC 만점을 받았습니다. 첫 토익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LC 435점을 받았습니다. 토익이 처음이다 보니 저에게 맞는 입문반을 수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입문반 위주로 찾아보던 중 이나쌤 수강 후기가 엄청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수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윤희나 선생님의 대표 강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선생님의 외모나 강의력 부분에서 매료되고 특히 LC가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에 확 꽂혀서 바로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토익을 처음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기초 단어, 파트별 특징과 요령, 숙제 등 공부해야 할 것들 다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숙제도 단순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오세요 이런 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같이 풀었던 부분은 다시 들어보고 또 새로 풀어보는 부분은 딕테이션도 해야 한다 등 숙제 방법도 구체적으로 가이드 해주셨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게 LC는 무조건 잘 듣는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포인트를 얼마나 잘 듣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윤희나 선생님께서 LC를 푸는 방법과 함정 문제에 대처하는 법 하나하나를 정말 초보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나쌤 수업의 수많은 장점들 중 무엇보다 이나쌤 부교제가 정말 최고였어요. 부교제에서 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딕테이션 숙제 파트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중에 영어 LC 발음 관련된 동영상도 보여주시고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하셔서 수업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윤희나 선생님의 최고 장점은 누구 하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다 이끌어 가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보기 좋았어요. 또 학생 한 명 한 명 신경 써주시면서 하나하나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섬세히 다 체크하여 주시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빠지는 함정에 대해 정확히 체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처럼 토익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저도 이나쌤 입문방 강의를 듣고 LC 파트 만점을 받았습니다. 토익이 처음이시라 막막하시고 두려우신 분들 LC 파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 이나쌤 강의가 답입니다. 토익이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믿고 듣는 이나쌤 강의 강력 추천해요. 윤희나 선생님의 강의는 따뜻한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밥은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으며 어느 반찬에나 잘 어우러지는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LC는 여러 파트별로 어느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필요한데 윤희나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여러 파트, 여러 다양한 유형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희나 선생님의 강의는 충전기예요. 토익 입문자들에게 자신감과 실력을 충전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자신감이 떨어지시는 분들 토익 점수 충전시키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